3포인 바스킷 7.0.0 아 감사합니다 나보고 핵이라는 사람은 또 처음보네 아니 못하면 좀 실력이라도 좀 어? 아니 인성이라도 좀 좋던가 인비보건 왜 입고 있는거야 도대체 소파들 얼마주고 샀니? 3만원 차가운 현실들은 잊고 울나게 내 몸을 막히고 오는 만큼은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새해 주신 분들 환영입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방송을 어떤 플랫폼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세 parce 코코 bacter 미 targeted 자 평화 stripes 다운드 евид cev 다운드 설치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나이스 칩 괜찮아? 잘했어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안녕하세요 홀라! 완벽해 시작! 3포트 나이스 블록! 나이스 패스 자 3대0 점수 차가 좀 많이 나는데 아우 오케이 들어갑니다 예전에 풋투 해석하신거 다 찾아봤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뭐만하면 핵이래 3포트 바스킷 다운타운 나이스 아이스 아이스 팀에서는 뭐 어떻게 해요 노잼인데 그니깐 진짜 노잼이었어 어 아 아 아 아 이제 데시박스까지 하네 데시박스까지 하네 아 개질린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인성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팝업은 진짜 인성 쩌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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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-12 아니 못하면 실력이래도 조금 어 아 아 아니 인성이래도 좀 좋던가 하하 하하 아 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대체 왜 잊고 있는거야? 자 19대15 어 차단 막아놨어 실력이라도 좀 좋던가 아 진짜 진짜 최악이다 최악 자 22대15입니다 저런분들은 그냥 차단 박아놓는게 낫네 어 나 잡으러 온다 핵이래 핵 여러분들 저렇게 게임하지 마십시오 참 안 돼 보이지 않아요? 되게 좀 안쓰럽지 않나요? 왜 임비보건 왜 잊고 있는거야 도대체 소파리즈 자 25대21 어 저거 미는거 봐 어우 짠 짜식아 핵이래 핵 아니 뭐만 해면 핵이래 나보고 핵이라는 사람은 또 처음보네 으아 어 진짜 핵무새다 14개 뭐하냐 오 1점 차요 조심해 짜라라라 짠 짠 짠 진짜 개꼬라 막는구만 오 오 무서워 아 못해먹겠다 아 못해먹겠다 진짜 어 진짜 좋은데? 어 어 어 얼마주고 샀니? 어 3만원 어 신고해 자 이렇게 해서 일단 2점 자리 지키자 아 좋아 굿잡 자 기억팍팍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